지금부터 열심히 공부, 하지마! 스마트폰을 왜 공부해?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갈 때도 공부하는 놈이야.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싫어, 나를 공부해! 공부하기 싫어! 사이코만테가 완전히 얘기해.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다고! 이게 운동이돼? 100만원 주문하라. 100만원 주문하라. 100만원 주문하라. 1만원 주문하라. 진짜 예쁘다. 이거 3개월밖에 안돼서 떨어. 배가 덜고 떨어. 난 공부가 싫어. 아 싫다고. 테이크 스마트폰까지 공부해? 공부를 씨려! 테이크는 쉽다. 심플이 스마트. 테이크.